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나도 이런 여행을 안 해봐서 여행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 우리가 갈 데를 정해놓고 가잖아요. 우리는 그냥 왔으니까 사람을 만나러 왔으니까. 우리가 진짜 며칠 동안 한 번이라도 잘 수 있으면 진짜 그건 나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. 이탈리아가 6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가 거의 인구가 비슷해요 그리고 다 산면이고 그래서 다 산면이고는 뭐야 설명을 산면이 바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향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 맞아. 그럴 것 같아요. 비슷한데. 안 뜨거워요? 안 뜨거워.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먹기 때문에 뜨겁지가 않아. 좋지. 저쪽으로 하면 버스 탈 수 있어. 땡큐. 어 저거 내 빅버스요. 저거야. 스페인 광장에서 내려가지고. 거기가 이제 많으니까. 아 이 집광찬네. 땡큐. 땡큐. 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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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안 뜨거세요? 네? 안 뜨거세요? 너무 더워요. 근데 우리가. 너무 더워. 어쨌든 부탁을 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. 이탈리아 사람하고 그러려면 좀 이렇게 좀 갖춰 입어야. 우리는 지금. 이게 뭐. 저희가 미션을 갖고 와가지고. 호텔 예약 없이. 여기 현지인한테 친해져가지고. 그 사람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. 와. 쉬는 여행 오신 거예요? 네. 자는 데 있어요. 잘 수 있어요? 야 그건 아니지 지금. 아니 이분들 자는 데를. 그거는. 완전히 우리가 우리 취지랑은 다르잖아. 안고. 네?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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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